충주시의회가 의장에 이어 부의장도 사퇴를 앞두고 있어 임기 두 달의 새 의장을 선출할 전망입니다. 천명숙 의장이 이달 초 충북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권정희 부의장이 의장 권한을 대행했으나 권 부의장도 이달 중 충북도의원 선거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시의회는 권 부의장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대로 후임 의장 선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